안녕하세요 인스펙팅룸 엄준입니다 오늘은 수험생을 위한 스마트폰 베스트5를 살펴볼건데요 먼저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 이번에 진짜 코로나 때문에 더 고생하셨을텐데 진짜 화이팅입니다 저는 재수를 했는데 말이죠 하 진짜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아무튼 이제 수능 끝났으니까 스마트폰 바꾸셔야죠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수능 끝나고 핸드폰 바꾸신다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스마트폰 베스트5를 오늘 추천해드리는 스마트폰들은 어느정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고 또 가성비면에서 나름 합리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첫번째는 아이폰 SE 2세대입니다 SE는 몇년전부터 많은 분들이 출시하기를 굉장히 바래왔던 아이폰인데요 이 녀석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가성비가 정말 좋은 아이폰이라는 점이에요 가격은 55만원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나와있는 아이폰 중에 제일 저렴합니다 최근 몇년동안 이런 가격대의 아이폰을 보신적 있으신가요? 아 거의 없죠 정말 저렴하게 나온건데 근데 성능까지도 굉장히 좋아요 SE에는 작년 아이폰11에 들어간 A13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성능 하나만큼은 정말 빠릅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홈버튼이 살아있는 아이폰8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구요 뭐 아주 트렌드하다? 이런 디자인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이 디자인도 예뻐 보입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경우는 아이폰8에 들어간 카메라가 그대로 들어가있기 때문에 아이폰11이나 12만큼의 카메라 성능은 기대하시긴 좀 어렵구요 그래도 SNS나 뭐 일상적인 스냅샷을 찍기에는 아주 충분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으면서 가격도 굉장히 좋은데요 다만 배터리가 살살 녹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에요 좀 헤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배터리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얼마전에 아이폰 배터리 테스트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빨리 배터리가 소진이 되더라구요 그래도 뭐 제일 저렴한 아이폰이니까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아이폰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SE는 최적의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갤럭시 노트20입니다 노트20의 출고가는 원래 100만원이 훨씬 넘죠 그런데 요즘에는 공시지원금이 많이 나와서 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더라구요 노트20는 나온지 몇 달 안됐는데 가격이 지금 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가격도 좋고 성능도 괜찮기 때문에 추천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퀄컴의 가장 최신 추셋인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냥 이것만 봐도 성능은 최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디자인도 브론즈 컬러는 제가 좋아하는 무광톤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예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드는 거는 이게 엣지 디스플레이가 아닌 플랫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스크린 사이즈는 6.7인치이구요 거기에다가 S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작년 노트10까지만 해도 S펜이 저는 좋은지 솔직히 잘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번 노트20 S펜은 반응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냥 쓰는 대로 바로바로 반응을 하니까 정말 사용하기 편하더라구요 그리고 이번 노트20에는 엑스박스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이 되는데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엑스박스 게임을 노트20에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이 특히 더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플래그십 라임답게 카메라 스펙도 아주 알차게 들어가 있는데요 노트20 울트라의 경우는 카툭티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튀어나와 있는데 노트20는 아주 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카툭티가 좀 심하게 튀어나오면 아직까지는 조금 부담스럽더라구요 그래서 노트20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마음에 들었구요 그런데 조금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바로 120Hz 주사율이 지원이 안 돼요 이 부분은 상당히 아쉬워요 이렇게 아쉬운 점은 조금씩 있긴 해요 하지만 성능 자체는 최상입니다 거기에다가 요새 제가 알아보니까 한 50만원이면 노트20를 구매할 수가 있더라구요 50만원이면 SE랑 비슷한 가격인데 저라면 노트20로 갈 것 같아요 물론 아이폰 좋아하시는 분들은 SE로 가셔야죠 세번째는 아이폰11입니다 사실 아이폰11은 작년에도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올해도 또 추천을 해드리게 되었네요 그만큼 아직까지 성능과 디자인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아이폰11의 컬러가 진짜 역대급이에요 이 12도 뭐 예쁘긴 한데 솔직히 저는 파스텔톤 완전 내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컬러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카메라에서도 굉장한 발전이 있었어요 이전 XR 때만 해도 이게 XS와 XR 카메라의 격차가 꽤 존재했는데요 11으로 오면서 격차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이제는 카메라를 위해서 꼭 비싼 프로를 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11에는 프로와 동일한 광각과 초광각 렌즈가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프로처럼 좋은 사진을 충분히 찍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물론 망원 렌즈가 없긴 하지만 사진의 퀄리티에서는 큰 차이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인지 아이폰11의 인기가 프로와 프로 맥스보다는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그리고 LTE 모델이기 때문에 굳이 비싼 5G를 안 써도 돼요 물론 5G가 LTE보다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긴 합니다 하지만 LTE를 쓴다고 크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이런 분들은 딱히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폰12가 나오면서 가격이 85만원까지 떨어졌는데요 이 점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아이폰11을 구매했는데요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12처럼 충전기와 이어팟이 빠졌습니다 박스가 얇아졌어요 뭐 그 대신 C2 라이트링 케이블을 넣어주긴 했지만 그래도 이거는 조금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이폰11은 아직까지 성능도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카메라나 디자인, 뭐 하나 빠지는 부분들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작년에 나온 제품이긴 하지만 여전히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갤럭시 S20 FE입니다 갤럭시 S20 FE는 가장 최근에 출시한 제품인데요 가격은 90만원 정도로 기존 플래그십 라인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펜 에디션이라고 해서 기존 갤럭시 사용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기능들만 모아놓은 제품인데요 여기에 아주 감각적인 컬러들까지 더해져서 더욱 더 눈이 가는 제품입니다 FE는 기존 S20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만 가져와서 제법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를 했는데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120Hz 주사율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FE의 디자인은 S20보다는 노트 시리즈에 좀 더 가까운데요 6.5인치 큰 화면에 뒷면은 무광톤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뒷면이 무광톤인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거기에다가 노트20처럼 플랫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요 확실히 플랫한 게 엣지보다는 사용하기가 훨씬 더 편해요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120Hz 주사율까지 들어가 있어요 60Hz와 120Hz 이 부드러움의 차이는 상당한데요 120Hz를 써보신 분들이라면 다시 60Hz로 돌아가기는 조금 힘들 겁니다 그리고 칩셋도 S20와 같은 스냅드래곤 865를 탑재했습니다 여기에 랩은 6GB, 스토리지는 128GB가 들어가 있는데요 램이 약간은 아쉽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정도면 스펙적으로는 아주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아이폰 12 미니입니다 요즘에 하나같이 다 스마트폰들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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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데 정말 특이하게도 앙증맞고 귀여운 사이즈로 나왔어요 물론 SE 2세대도 작은 사이즈이긴 하지만 미니보다는 조금 큽니다 그래서 크고 무거운 스마트폰에 질리신 분들 그리고 그동안 작고 예쁜 스마트폰을 원했지만 마땅한 제품을 찾지 못하신 분들한테 이 미니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즘 미니의 인기는 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걸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번에 나온 아이폰 12의 각진 디자인은 진짜 역대급인데요 그냥 진짜 예뻐요 거기에다가 미니는 아주 작고 가볍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이폰 12와 같은 카메라, 같은 디스플레이 심지어 같은 칩셋까지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작은 스마트폰을 찾으시는 분들, 손이 작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만한 스마트폰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가격은 아이폰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이게 95만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요새 또 살펴보니까 다른 아이폰 12 라인업보다 미니가 공시지원금이 훨씬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니는 가격적인 메리트도 꽤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능을 마치신 분들한테 아마도 미니가 가장 매력적인 스마트폰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5가지 스마트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게 뽑아놓고 보니까 갤럭시랑 아이폰 밖에 못 뽑았어요 원래 LG도 좀 넣어보려고 했는데 벨벳이랑 윙이 뭔가 조금씩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아쉽지만 LG는 뺐습니다 그리고 원플러스 같은 굉장히 평이 좋은 스마트폰들도 있는데요 요새는 중국폰이 이슈가 많죠 개인정보 이슈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면 추천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원플러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공수해서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수능을 마치신 수험생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스펙팅룸 엄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